윤보연은 대한민국의 의학자, 교수이다. 전공 분야는 상과학, 산부인과학으로 주력하는 연구로는 태아의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태아손상과 조산에 대한 연구의 공을 인정받아 2012년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다. 윤보연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서울대학교 위예과를 입학하여 1979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수업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상과와 산부인과로 전문의 과정을 마쳤으며 1988년부터 서울대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보연은 뇌성마비의 연구에서 병의 주원인이 조산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국내 감염이나 염증이라는 사실을 위학계에서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업적은 기관지폐이영성증 등의 조산하 만성폐질환에 발생해 자국내 감염이나 염증이 중요한 원인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조산하의 사망 및 심각한 후유증에 감소할 수 있었다. 자국내 염증을 양수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상품화한 진단키트는 그 유용성이 미국 NICHD 연구팀 등의 연구결과로도 확인되었으며 여러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다. 또한 자국내에서 확인된 세균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요법을 개발하여 치료한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조산하들의 예후가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윤보연의 태아손산과 조산 등과 관련한 약 180편이 논문들의 h인덱스가 2014년 기준으로 60인. 2010년 대한민국 칼리미아권에서 발행한 한국의학 연구업적 보고서 2010에 따르면 200회 이상 피인용된 SCI 한국의학 논문은 총 27편이며 그 중 4편이 윤보연의 논문임. 윤보연 이외에는 3명만이 논문 2편이 200회 이상 피인용되었다. 2014년 기준 200회 이상 피인용된 윤보연의 논문은 16편으로 그 중 11편이 국내에서 윤보연의 주도로 시행된 연구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